새콤달콤, 알이 꽉 찬 한국산 화성 캔벨 포도가 드디어 10월에 입하됩니다. 맛과 영양 때문에 가장 사랑받는 과일의 여왕 포도. 그 중에서도 화성시에서 재배되는 포도가 일품인 거 아시죠? 오늘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한국산 화성 캔벨 포도로 가족의 행복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? 캐나다 동포 여러분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초로 공급하는 한국산 화성 캔벨 포도는 가까운 식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